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이네비입니다 며칠 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오늘 먹을 음식은 참이슬 고두무조림 무너놓고 졸여 봤어요 얘는 잡채 얘는 오징어 볶음입니다 집밥이에요 오늘은 맛있게 잘 먹을게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짠 먼저 마실게요 이제 완전히 말이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갈 때 반팔을 입고 나가야 되겠어요 좀 전에 나갔다 하는데 긴팔 입었더니 너무 더워 이제 반팔을 입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반팔을 입고 이제 반팔을 입고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반팔을 입고 이제 반팔을 입고 이제 반팔을 입고 lighting ch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집은 거 꺾을 때 곤약을 넣었거든요 곤약입니다 나의 딸이 곤약을 넣었어요 너무 커서 상깃다 자체에 곤약을 넣었어요 곤약을 넣었어요 곤약의 물을 넣었을 Rin성 요새 고등어 간고등어는 한 손에 8천원 이라는데 어떤 집에는 찬 간고등어를 해가지고 15,000원인데 11,000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집 가서 8천원 주고 샀는데 간고등으로 이렇게 무너놓고 졸여 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샘물고등어 말고 간이 된 고등어로 졸이면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졸일 때 간고등어를 사다가 졸입니다 아 뭐 이거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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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네 일찍에서 한 잔 해야지 먹이면서 말이 으 이런데 짱 역시 내 음식이 맛있다 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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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았다 나왔다. 앉았다 나왔어. 아사리야. 아사리야. 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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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에 낀 모습을 보여줘서 아사리야. 춤을 추네. 사리 사리 사리. 아사리야. 아사리야. 여러분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빨에 낀 것 보였어도 봐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